카자흐스탄에서 불교, 가톨릭 등 세계의 전통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열립니다. 2003년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회의는 종교 간 이해와 대화를 통해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. 나자르 바에르 당시 대통령이 종교 간 갈등과 모리에가 인류 갈등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 처음 제안한 이 회의에는 세계 주요 종교의 지도자급 인사와 종교단체, 유엔, 유네스코 등이 참석합니다. 올해는 10월 5일 수도 누르술탄에서 열리며 조계종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자은사 주지 조주 스님이 2006년부터 불교 측 비서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.